예 안녕하세요 참상합니다 으 제가 그동안 좀 많이 모았는데요 드디어 예 오크의 심장 그 참나무의 심장 만들겠습니다 오심이라고 하죠 오심 재료하고 뭐 다 준비가 되었구요 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백스 풀줄 사소개 풀에일이 필요합니다 아 백스 풀 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예 제 노가다에 글룬이 하나가 원래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스트룬을 굴룬으로 바꿔 가지고 굴룬 두 개를 백스룬으로 에 완성시켜 가지고 예 으 으 으 오크의 예 심장을 완성을 했습니다 참나무의 심장 예 오심 예 오크의 심장 으 으 으 으 원래는 제 구원자 마이티 섹터 이거 지금 끼고 있는데요 요 요거 랑 뭐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한 스킬이 원래 스킬 능력치가 원래 한 이 정도는 안되거든요 원래는 한 29에 뭐 이렇게 쉽 쉽 쉽 이었는데 물론 요거는 좀 높죠 여 여기 달려있는 능력시 때문에 으 으 폭제나 뭐 신성한 빗줄기는 조금 높은 편이긴 한데요 이 피스트 스마트 섬빈이죠 이거 피스트 섬빈이죠 음 섬피빈이라고 하죠 그거기 때문에 천상의 주먹이 좀 더 높아야 되는데 지금 낮았었는데 균형이 이제 좀 많네요 예 뒷줄기가 30이 되었지만 뭐 다른 것도 다 올라갔구요 어 강타 스마이트 저 스마이트 라고 하죠 30까지 찍히면서 그 컨빅션 이 선고 라고 하죠 30까지 찍혔구요 그 기존보다 더 어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50만원 게임으로 일단은 이렇게 되면 팔라딘은 어 무기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 이 무기는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 목걸이 하고 뭐 패키링 뭐 이렇게 바꾸면 어떨것 같은데 아 뭐 그렇게 하던지 뭐 어떨것 같은데 이거를 이거를 지금 또 이 수수께끼 나 뭐 이런걸 좀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건 또 언제 언제 만들지 모르겠지만 예 예 예 어 참나무 심장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예 참고하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디아블로 2 레제렉션 하면서 예 처음 만들어 보는 거라서 이때까지 백스룬 이라고 처음 먹어봤거든요 118 정도 나오네요 118 정도 나오네요 118 시전속도 110 129 129 118 119 119 119 119 119 119 119 119 118 구독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